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19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충주시세계무술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 참가한 퓨전 국악그룹 여성 4인조 이미지는 지난 7월 충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성공을 기원하는 제우스FC종합격투기대회의 국악쇼 쇼케이스로 인해 무술 대회의 반전 매력을 흠뻑 빠졌습니다. 섭외 1위로 국악의 러블리 매력을 선보이는 이미지그룹의 리더 퓨전탁 이미지는 그동안 국악을 알리기 위해 국제적 의전 업무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면 서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 무예를 하는 세계인들은 충주를 알고 있다며 다른 도시에 비해 탁월한 셀링 포인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광의 목적, 즉 낯섬과 생경한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다라는 바잉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미슐린 가이드의 별 3개를 받는 기준과 같이 그곳에 가면 세계의 무술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축제의 컨셉과 매력이 충주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